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맛있는 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사와봤거든요 떡이 워낙 쫄깃쫄깃하고 직접 뽑아서 하는거라길래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엄청 쫄깃쫄깃해요 떡이 비빔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죠? 눈도가 붙어버렸네요 진짜 맛있어 감자 샐러드? 그냥 살보 감자인가? 그냥 삶은 감자 같은데? 아닌가? 맛있죠? 엄청 맛있게 삶겨질 삶은 감자 같은데요? 어우 짠 으흥 김 김밥 튀김이에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자주 사먹을 것 같아요 양도 적당하고 음 근데 이거 감자 어떻게 짜는 건지 되게 맛있어요 음 어묵찌김 진짜 쫄깃쫄깃해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음 어묵찌깃 음 어묵찌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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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역살 바닥에 붙어서 잘 안찍어져요 이건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특히 저는 떡도 좋았는데 떡은 좀 떡볶이 자체는 평범한 맛이에요 구식집에서 많이 먹는 맛 오랜만에 비빔만두 이걸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소스를 한 개 더 챙겨주셨거든요 안 챙겨주신지 알고 빨리 막 갑자기 달걀 오셔가지고 하나 더 주셨어요 튀김도 맛있고 양도 딱 적당하고 오랜만에 너무 만족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